자 이번 문제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근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는 껌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일단 5번이 답이죠. 계약 해지권입니다. 해지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에요. 나머지 것들. 1번 상객권. 주는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X네요. 2번 지상권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각종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답이 아니네요. 3번 물권은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병권은 말 그대로 항병권이니까 답은 5번이 되네요. 여러분 문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공부하시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2번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볼게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매매수 배우는데 담보 책임에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척 기간이죠. 특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앞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이거 제척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죠. 따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뭐에 걸리기도 할 수 있어요? 소멸실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제척 기간에 걸림으로 소멸실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이란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도 만약에 채권이고 용인물권이라면 소멸실에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답은 4번이죠. 1번 각종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2번 취소권 행사는 말로 하도 문수로 하도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우리가 채권은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우리가 물권은 청구권이라고 하니까 3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니까 항변권의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작년도 문제죠. 형성권이 아닌 것은 1번 취소권, 2번 상계권, 4번 해지권, 해지권도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5번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형성권입니다.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예약이 원칙인데 일방예약이란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에요. 3번 채권자의 대의권이 답이죠.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종 매수총호권의 형성권이죠. 이제는 뭐 우리가 완전 껌이죠.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했고요. 저번 강의 때 했던 것 같아요. 3번 인격권 침해 뭐가 떠오르나요? 저의 사진을 나체로 서울력 앞에서 푼다. 예방적 구제의 수단으로서 금지충호권 인증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일주의의 부정성입니다.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되어야 되니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이에요.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조심할 것은 저당권의 객체는 한필지 토지 전체여야 되고요. 한동의 건물 전체됩니다.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요. 한동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저당권은 한빌지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짐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자동으로 알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 내려서 계약 준수의 원칙 예외이다. 맞나요? 말이 좀 이상하죠.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우리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니까? 계약 준수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4번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꼭 기억해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나중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복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4번, 강행복귀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인 한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 위반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된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문제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습니다. 자, 1번 상계권. 자, 기억나시나요? 자, 권리남용으로서 금지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지만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가해 의사가 없더라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1번 상계권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2번 신의 측이 안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겠죠. 2번 신의 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그 적용을 배제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강행복규 또 나왔는 얘기죠.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의 난자가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이 반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도 신의 측의 원칙을 적용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퇴직 결정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따라서 고용관계 같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계약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근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신의 측이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오른 것은 5번입니다. 신의 측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신의 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 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신의 측이나 민법 의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법률 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법률 행위 해석은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죠. 따라서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2번째, 법률 해석의 기준은 첫째, 당사자의 기도와 목적. 그것까지고 안 되면 사신인 간섭. 그것까지고 안 되면 임의법기. 그것까지고 안 되면 신의 성실미 졸이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도 쓰이는 거죠. 따라서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죠.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또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X가 됩니다. 3번, 보증계약과 같은 계약을 적어볼까요? 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원칙이죠. 그렇죠? 다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이사의 지휘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죠. 그러면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휘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4번은 반복적이니까 읽어보지 않을게요. 5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재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치기 바란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의치기 바란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을 보시면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지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치상,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1번, 신의치상 보호 의무는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 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임대차 같은 계약 관계에도 문제게 됩니다. 2번, 안 읽어볼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치기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고요. 3번, 사정변경에서 계약자의 주관적 사정, 기분이 꿀꿀했다. 그날 감기 걸렸었다.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 의사,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을 입히로는 주관적 요건이 충독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그다음 문제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여러분은 그런 거 좀 느끼나요? 신의치과 관련돼서 문제를 할 때는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것을 찾으러 가면 물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원 주향이 신의치에 해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신의치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볼까요? 1번, 신의치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인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민법 제2조. 신의치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고요. 법원인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강행 복귀 위반자 신의치에 적용되지 않죠.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강행 복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자,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주냐면 권리를 불행사할 거라는 믿음, 신뢰를 부여했다면 신의치상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 저 인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걸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특히 가족법상 법률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그냥 나무를 하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의 자기 애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 그쪽에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가 행사하지 않으니까 아, 저 인간들은 나한테 인지 청구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이 부여됐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권을 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성인에서 19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한 번, 인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 청구권은 실효된다. X, 실효되지 않습니다. 4번, 신호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관계, 다른 말로 하면 공법적 관계죠. 관청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신호성실의 원칙이나 민법 2조는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죠. 신호성실의 원칙이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만 봐도 될 것 같아요. 4번이죠.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호칙에 반한다. X,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 좀 보는데 일단 2번입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죠. 이거는 우리가 계약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자분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이유로 채권법에서 합니다. 과실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학자분들이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고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2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반복적이고요. 5번이죠. 금반원 원칙이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권들이로서 갑에게 기본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을이 아들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속은 민사장 법적 주의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은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병에게 주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 이유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인 거죠.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칼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5번 본인의 주의에서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조는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권리의 의미가 난 마지막 문제네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난 마지막 문제고 작년도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X 거미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X네.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위반되는 것이다. 왜요? 신의 측에 하는 민법규정, 2조는 강행규정이니까요. 3번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인 거죠. 1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아파트 인근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 않았다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죠.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1절 자연인으로 가고요. 먼저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죠. 간단히 좀 생각해 볼까요?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버든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권리 능력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민법 3조의 규정은 강인 규정이죠.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노예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그 사람의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민법은 권리 능력 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런 제한 능력자에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한 살 먹은 꼬마는 행위 능력이 없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지 한 살 먹은 꼬마에게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권리 능력 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민법상 조합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X예요. 왜냐하면 권리 능력은 자연인가 법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조합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자유인의 사망 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내 사설이 다수설이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 맥박 종지설 심장 사설을 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사람은 출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소를 시해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다 나오면 그 순간 권리 능력을 가져요.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많이 논란되고 있죠. 아이를 출생신고도 않고 방치하다가 죽였다. 유괴해서 사망시켰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뭐예요? 살인죄인 거죠.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람이고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5번.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에 관한 기재로써 권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 X. 엄마 몸에서 다 나오는 순간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고요. 오른 지문은 1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죠. 민법상 권리 능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모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예외 없이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뭐 장애인이든 남자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된 거죠. 2번. 의사 무능력자죠. 자, 의사 무능력이라는 게 뭐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2번. 의사 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X죠.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인 거죠. 3번. 제한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 X죠.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제한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자빠져 자고 있다면, 수면 중이 있다면,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잖아요. 제가 이빨에 술을 쳐먹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필립이 끊어졌다면 저는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이코로 뭐인 건 아닌 의사 무능력자인 것은 아니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며 동일한 정도의 정신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후반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신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5번, 제한능력자는 불법행위를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X죠. 만약에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부터 이제 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태아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